자 안녕하십니까 근본에 공인중개사 30위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신 분들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좀 아쉬웠던 그런 결과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 중개사 시험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재도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성공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동산학계론에 대해서는요 40만항을 기준했을 때 긍정용으로는 24문제 26문제죠 26문제 그 다음에 부정용으로 14문제 그러기에는 긍정용으로 60%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그리고 부정용이 14개가 나왔다는 거 긍정용이 일단 어쨌든 많을수록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올해 전반적인 학계론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내용은 아주 뭐 이렇게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건 처음 본 유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계산 문제가 한 10문항 정도가 구성이 됐는데 10문항 정도 중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전에 기출에서 활용했던 계산 문제를 그대로 이제 어떤 형태만 조금 바꿔서 출제한 내용도 있고 또 기존에 냈던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응용을 해서 냈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다만 이제 계산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등장을 했는데 예 그거는 간평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3년 사이에 한 번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래도 한 번은 다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예 계산을 이제 취급을 할 때 한 번 유형을 달래서 이제 풀어봤던 선례도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문제 다 풀어보신 분들은 아 이게 한 번 다뤄봤던 문제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올해 이제 총론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문항 정도가 언급이 되고 매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다중주택에 대해서 답으로 유도를 했는데요 다중주택에 대한 거는 주택에서 출제를 할 때는 언제나 다중주택을 답으로 유도했던 선례가 있는데 올해도 예외가 없이 다중주택을 이제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경제론에서는 역시 기본적으로 이 탄력성에 대한 거를 중점을 두고 물어봤고요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균형에 대한 거 예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것을 물어봤고 계산 문제에도 역시 각각 한문항 정도씩 이제 언급을 했다는 얘기죠 아 이전에는 이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물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예 그거를 알고 있느냐 예 요거를 이제 물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론 쪽에서는 역시 변함없이 효율적 시장에 대한 거 다만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는 박스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형태만 조금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변함없이 지대 이론을 물어볼 때 저희가 이제 문제 풀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즘은 지대 이론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대 및 도시공간 구조이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에서 아 이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예 오래간만에 물어봤다는 거 그리고 예 컨버스에 대한 분기점 모형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언급이 됐었다는 거 예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을 달아서 단원을 정리할 때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이제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죠 아 그리고 이제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책론하고 투자론이 있었을 때 예 작년에는 7개 이게 4개가 나왔는데 거꾸로 4개 6개 이렇게 출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서도 역시 꾸준히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초세 토지 초과 이득세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요 부분하고 예 개발권 양도 제도 우리가 TDR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얘네를 이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얘네가 답으로 2개가 활용이 된 거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에서 이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정책론 쪽에서는 딱히 뭐 어렵다거나 할 만한 부분은 이제 별로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 아 여러분들 아시는 보유세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있었을 때 아 얘네가 결국은 올해까지 해서 네 번을 이쪽을 답으로 유도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 얘는 이제 우리가 국세고 얘가 지방세인데 둘 다 지방세다 이렇게 해서는 했기 때문에 정책론에서는 답을 맞추실 때 크게 어려운 게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론 쪽에서도요 기본적으로 뭐를 이제 물어봤냐면 이 수년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계산하는 것도 있죠 예 특히 수년가를 계산하는 걸 이제 두 번을 물어봤는데 수년가만 따로 계산하는 A형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출제했던 형식을 그대로 빌려 갖고 다시 한번 이제 출제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묶어서 계산하는 것도 그 이전에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설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냈던 계산 문제를 그대로 다시 인용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관계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구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이론으로서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왜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에서는요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당히 틀린 것이 정확하게 좋기 때문에 구별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 상관계수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올해 답은 그 최적 포트폴리오에서 답을 유도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수년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 그 다음에 이제 어림샘법에서의 승수법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정보는 이론으로 계산을 못 푸셨더라도 이론에 대한 것 정보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고요 그 다음에 금융론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었을 때 금융론도 평균 5개인데 이번에 한 6문항 정도 출제가 된 거죠 계산 문제에도 당연히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채금융에 대한 거 부채금융에 해당하지 않는 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해서 이거 한번 이제 전통적으로 이거는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원리금 계산하는 것 있죠 근데 이번에는 원금균등을 물어본 거죠 작년하고 재작년에서는 원리금균등을 물어봤는데 원금균등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계산 문제 중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기존에 나왔던 것에서 이제 약간 변형한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모기지 유동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기지 유동화라는 게 결국 주택저당증권이 있죠 얘는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상한 방식에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금융론 자체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론에 대한 거를 충분히 정리를 하셨다 그러면 무난하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왔던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문항 정도가 올해 출제가 됐었던 그런 선례가 있죠 당연히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및 관리론으로 들어갔을 때요 개발론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했던 것은 민간투자사업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BTO라든가 BTL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BLT에다가 BO까지 해서 네 가지를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주고 골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 이게 이전에 답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한 것도 조금은 익숙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예 얘도 이번에 출제가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애들은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는 여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예 정리를 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흡수율 분석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 틀린 답으로 유도했다는 거 예 그래서 개발 쪽에서는 이제 이런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인용이 됐던 게 입지 개수 계산하는 거죠 예 근데 입지 개수를 계산하는 것도 가끔씩 나오는데요 매번 형식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반 산업을 물어봤다는 얘기니까 입지 개수가 1을 넘어서는 애들이 A 지역과 B 지역에 각각 몇 개씩 있느냐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던 것인데 기본적인 형태만 조금 아시면은 우리가 거의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 및 관리론에서 관리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두 문항이 인용이 됐다는 거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 전략에 나와 있던 그 종류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것을 답으로 유도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올해 저희가 기본적인 과정보다는 나중에 이제 요약, 핵심 요약 같은 거 할 때 마케팅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몇 가지를 보편화된 것을 추가해서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 및 관리론 쪽에서는요 마케팅에서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다섯 문항 정도의 비중이 나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파트에 다섯 문항 정도의 비중이 있는데 여기서 총론에서 세 개가 나오면 두 개가 남는 것이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감정평가론이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얘는 40문제 대비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A형이든 B형이든 35번 이후부터는 간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간평 문제도 역시 기본적으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론에서 감정평가 3방식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감가 수정 방법을 물어봤다는 거 근데 이제 제목이 정률이니까 그렇죠 상각률이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상각률이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답을 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대한 것도 꾸준히 나오는 애도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도 저희가 강의할 때 가액을 구하는 애가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을 때 만약에 제목이 나왔을 때 가액이냐 임대료냐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임대료 구한다면 틀리는 거고요 임대료 구하는 건데 가액 구한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제목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셨어도 무난하게 맞출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환원법으로 계산하는 거 이건 이제 계산 문제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던 게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죠 근데 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도요 이의신청에 대한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 중에서 조금 자신 있게 생각하셨던 게 공시가 기준법이죠 예 계산에 대한 거 이거는 뭐 둘 다 같은 계산 문제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정평가 론에서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네 문항 정도는 무난하게 포인트를 딸 수 있었던 그런 난이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년에 비해 예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문제가 언급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공부가 좀 충실히 하셨고 지난 과정을 갖다가 잘 따라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보편적으로 느끼시는 게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11월 12월에 큰 마음을 먹고 출발하셨다가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면 손을 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도 3월달 5월달에 나오셔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개월의 과정을 갔다가 일이 바빠서 놨다 그래가지고 중도에 포기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라올 수 있느냐 따라오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내용에서 난이도는 예년하고 비슷했을 때 크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었다 무난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물론 난이도에 대한 느낌은 상대적입니다 되신 분들은 괜찮았어 그런데 안 되신 분들은 좀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다 아우렀을 때 전체적으로 무난했던 난이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전에 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죠 세소 새로운 유형으로 계산 문제를 내기는 부담스러울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계산 문제에 대한 틀을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답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도 우리가 내년도 시험에는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가 됐던 거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요 간평은 예년하고 똑같은 비중을 우리가 나타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하고 관리론 쪽에서는 관리에서는 문제가 안 나오고 마케팅에서 두 문항이 나왔던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인데 내년도 시험에는 역시 평균적으로 다섯 문항 정도가 형성이 될 때 개발에서 한 두세 개 관리나 마케팅에서 각각 한 문항 관리에서 안 나왔으니까 마케팅에서 조금 더 언급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금융론도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한 문제 정도가 더 출제가 됐던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상업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MBS라든가 또는 원리금 이거 계산하는 것 정도는 전통적인 문제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 내년 시험에 도전하신 분들은 역시 이 부분을 중점을 둬야 될 것이고요 투자론이 예년하고 비슷한 그런 비중을 차지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화폐 시간 가치 이론에 대한 거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될 것이고 정책론에서는 내년도에 어떤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네 문항에서 다섯 문항 정도가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요즘 정책의 특징이 이게 공법의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용어들을 많이 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풀어나갔을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시장론에서는 전통적인 효율적 시장 지대 및 도시공간 구조 이론 그다음에 입지론에서 베버의 이론이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참고로 입지론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 게 3년 만에 나온 게 4년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계산에 대한 것도 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경제론 쪽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얘는 매년 중점이 되니까 그런데 올해 작년, 재작년서부터는요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대입을 해서 균형 가격에 대한 변화 등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해줘야겠고요 총론은 항상 보편적으로 개념, 분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무난하게 내년도 잘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대한 부분을 보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차분하게 실수와 착각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 1년의 과정을 통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시켜드리죠 그러니까 과정을 잘 따라오시고 순간에 어떤 공백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추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올해 32회 중개사 시험에 부동산 합결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관한 상세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요 단원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출제됐던 거 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모쪼록 1년 동안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든 좀 안 좋은 결과가 있든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수고하셨으니까 남은 12월 1일 날 최종 합격자가 별표가 되는데 그 사이에 어쨌든 휴식을 취하시고 그저 또 새로운 도전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합결원에 대한 총평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